경제위기와 민족 간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 기독 청년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각 나라에서 모인 700여 명의 청년들은 민족과 교파를 초월해 믿음으로 하나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 IVF가 주최한 동아시아 지역 학생 수련회엔 16개국 7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IVF 김종호 목사는 역경의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성경적 평화에 대해 고민하고 평화를 어떻게 이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주강사로 나선 팔레스타인 IVF 문터 아이장 목사는 멸망에 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눈물로 회개를 촉구했던 예레미야의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이장 목사는 동아시아엔 많은 개척국가, 종교의 자유가 없는 국가가 많지만 청년들이 수련회를 통해 격려받고 본국으로 돌아가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각 나라의 문화체험을 비롯해 한국 전통공연, 서울관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 한편 동아시아 지역 IVF 학생수련회는 1972년부터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대회로 한국에선 올해 처음 개최됐습니다. 한국 전통공연.com